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행자 여러분들 369 랑캐워 앙구독띠 앙따봉띠 아 뭐야 하하하하 아이폰 세븐 아니야 헤헷 아 뭐야 이거 흐헤헤헤헤헤 뭐야 이거 하하핳하핳핳하핳 생일 축하 합니다 으허허헬헤헤헤하핳핳하핳하핳 생일 축하 합니다 어 뭐야 으허허헤헗핳하핳하핳핳하핳하핳 chociaż 이거cam 하핳핳핳하핳하핳핳핳하핳핳하핳 뭐야! 대폰줄 알았구만! 여보세요? 응! 고마워! 고마워! 고맙다고! 아이폰7을 이렇게 오래 많이 줬는데 무한계로 쓰라고 무한도 부재중 Stephen Austin 네! 어쨌든 오늘의 오프닝이 왜 갑자기 축하하고 왜 아이폰7이 떨어지는지 여러분들은 이해가 안 가실 텐데 제가 원래 고월 21ж membr 6 gibtاط총 프로듀의 생일입니다 야 이거 멘트 준비 중 이었지! 이거 fitting 생일이어서 저희가 가족들에게 선물을 하나 받아요 그게 폰인데 아이폰 7이 7 하려다가 아이폰 7은 불편하다 해서 아이폰 7을 안 하기로 해 왔고요 그래서 노트 7을 하려 했는데 노트 7은 펑! 아니 아니 그게 아니야 터지는 게 아니라 아니 아니야 터지는 게 아니라 너무 큰 건 제가 싫어서 아이폰 S7 아니 아이폰에 갤럭시 S7을 구매하려고 이렇게 어쨌든 폰으로 폰을 구매 폰을 선물을 받으니까 저렇게 멜리님이 폰을 이렇게 무한대로 떨궈주신 것 같네요 그런가요? 응 고마워 응 왜? 야! 왜? 나이마! 어! 안 믿겨 믿겨 어! 안 믿겨 안 믿겨 안 믿겨 안 믿겨 내가 놀랐는데 내가 놀랐는데 아니 웃지 말고 내가 놀랐어 아 그럼 그거 3가죠 여기 두 개서밖에 선택을 못 하겠네 그럼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빨리 가져와 아니 내가 내가 놀랐잖아 아니 내가 뽑았잖아 내가 먼저 왔잖아 아니 싫어 그러면 아이 아이 어어 고고고 그대로 갈까? 아니 한 번 봐 빨리 가져와 아니 빨리 그냥 줘봐 아니 빨리 가져와 아니 줘보라고 싫어 아니 생각 안 할게 줘 싫어 싫어 아니 왜? 싫은데? 내놔 내가 놀랐잖아 새 선물을 줄게 가져나 흠 오케이 그럼 왜 이리 뽑아 아니 가져오라고 알았어 알았어 왜 다 천억어 하하하하 이거 아니잖아 하하하하 자 이것도 아니잖아 아이 잘 알았어 알았어 아우 됐지 이것도 아니잖아 이거 두 개 맞거든? 아니야 맞거든 이거? 아니야 맞거든 맞거든 이거 맞다고 흰 수염했다 흰 수염 뽑혔나 보자 흰 수염 내가 뽑아야 돼? 아니 그건 안 되지 이제 아니 그니까 빨리 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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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흰 수염 빨리 버려라 흰 수염 알았어 빨리 버려 빨리 마지막 짐이잖아 아니 뭐 하는 거야 다시는 회수 못 하기 아 안 먹어 응 킬로킬로 버렸지 빨리 빨리 버려 하나 둘 셋 нар 냐 냐 냐 냐 의이 오늘 님 흰 수염이었어도 상대는 할 수 있었겠는데 그 주라고 키자루잖아 근데 어쨌든 내 오늘 조의하는 거지 오늘 열매는 읭 메리임은 메리임은 키자루 저는 도블라밍고 실실 열매 능력을 쏘아보았다 어쨌든 도블라밍고 대 키자루 키자루 아 진짜 성격 없다 어쨌든 키자루 오늘 원피스 러키 블록 헝검게임 메탈러키 블록으로 진행하는데 이 이제 맵을 바꿉니다 아셨죠 멜리님이 게으름 피어가지고 맵을 늦게 바꿨어요 지금까지 내가 왜 바꿔야 되지? 자기가 3일 안에 바꿀 수 있다 했잖아 바꿀 수 있다 했지 바꾼다녀 아 진짜 뭐 그러긴 한데 재수없다 오 됐다 어쨌든 하기로 했잖아 언제 억지부리지 님 담당이잖아요 이제 왜 내 담당이지 님이 도와준다 했잖아 아 진짜 아유 진짜 그냥 죄송합니다 이러면 되지 나이스 아 나 더우면 너무 더워 내방 기절하니 더워서 아 넌 내방 너무 덥다 오늘 내방은 30시 25도 어허 런치 더 플레이 님 날라갔어? 어떻게 안 영어 해소하면 그렇지 진짜 쓰 좀 봐 진짜 나 알았는데 아 아니야? 응 아니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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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잇 벗 음 어쨌든 아무튼, 오늘은 저항 싸움이 될 것 같네요.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아! 어, 됐다. 언제까지 캠? 어? 오늘? 10시까지. 왜? 1분 남았잖아. 2분 남았잖아. 내 컴퓨터는 1분인데? 아, 진짜. 이제 1분 남았네. 오케이! 오, 뭐야 뭐야. 오케이! 그러면은, 10시까지. 3분? 오, 뭐야. 1분까지, 1분까지. 오, 뭐야. 몇 분? 오, 나이스. 1분 짜셔! 뭐라 했냐? 따라하지마. 따라하지마. 아, 따라 안 하기로 했지. 이상한데. 으, 파충류. 왜 파충류가 나와. 야, 이 파충류야. 님, 님 거북이. 거북이는 동물이 있네? 어? 누가 그냥 거북이라고 하는 건데? 아. 오늘 왜 이렇게 모자라 보이지? 누가? 아냐? 난 아니잖아. 나야? 님 아니야? 난, 난 아니지. 언니가 안 모자라? 당연한 거 아니야. 어이가 없네. 아, 진짜 어이가 없어. 똥 나오겠네, 진짜. 으흠흠. 아, 더워. 아, 진짜. 음, 지려워. 아, 잠시만. 나 문 좀 열게요. 나 문 열고 왔습니다. 으흠흠. 님 욕했지? 이거 언제? 아니, 내 영상 끊을 때 욕한 거 아니야? 하이. 흐흠. 흐흠. 아냐, 아냐. 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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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감자 같은 놈. 어, 잠시만. 지금 열분이네? 아니, 문 열. 문 바로 옆에. 지금. 지금. 귀가. 에민하신 분들은. 지금. 느꼈을 겁니다. 그러면서. 바람소리나. 도로에. 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호헉h. 아아하ㅎ하아하하하. 암, 날라갔네. 응. 그래가지고. 어쨌든. 지금 창문 열고 왔는데. 지금 완전히 쉬워나네요. 암음을... 아니, 해줘야 그래요. 으랄아 Ahí~~~ 이래서 사람들이랑. 이래서 사람들이랑 소통은 어떻게 할거야. 히 Wäh. 啊 나 소통잘하는데. 해봐. 지금 진짜 눈알 적으니까. 소통. 아니, 빨리 해봐. dated Boot. Well, 아니. 아니 뭐야 3초 컷이야 포기가 아니 이제 해보려고 해보는거 여러분들 밥 맛있게 드셨나요? 이러게 막 연구해야지 뭘 열심히 밥을 먹어 응? 그니까 드셨나요? 과거형이잖아 이 똥꼬야 어응? 으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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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어 야 야 죽었잖아 으잇 으잇 아니 얘들 죽었다고 mpc 사망하고만은 쏜용 으잇 아 진짜 부활하겠지 시켜야지 이거 죽이지마 이거 죽이면 안돼 아 진짜 죽이면 안돼 어 뭐야 다이어트 해놨네 근데 여기서야겠다 걸려 걸어가지 민성바람 내가 있어? 님 있잖아 내가 있어? 님 있잖아 언제? 기오탕식들까지 있네 아니 근데 언제 있지 와 이거 진짜 요조인물이야 어이 임씨 왜 나지? 님 임씨잖아 뭔소리야 으하하하 누가그러든 갑시다 응? 누가그러든 님 페이스밍 님 페이스밍 님 페이스밍 하는거 보고 막 알았는데 맞다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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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래요 위에가 비어있어야지 점프가 이게 기술이 써진대요 그래가지고 저도 뭐 하늘에 구름의 씨를 타는 거라던데 그치? 응 아닌데 되는데 흡 흡 지금 할 땐 몸닫기 어디있나 키자루는 일단은 기어다닙니다 나은 끝 일단 키자루는 기어다녀요 특성상 스킬에 나은 스킬에 스킬에 스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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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게 없기 때문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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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뭐야 어 뭐야 나 미니맵 사라졌네 뭐지? 뭐야 야 아 미니맵 사라졌어 어 근데 어 나도 없네 야 나도 없네 야 나도 없다 뭐야 뭐야 어 됐다 됐다 어떻게 김? 안홀려준 아 어니 아 저기있네 미니맵보고 어디있지 3 자자자자 뭐야 사라졌어 제이프만 아 나무 안에 원숭이 원숭이 집 안에 원숭이 집 옆에 파란색 지붕 아 어디가 자꾸 맥도날드의 원숭이 원숭이 에이 야 오와 한 발도 한 바 Ad t 아뇨 어학교의 원숭이 에헤헤헤헤헤헤헽 왜 원숭이야 엉? 왜 뭐라 불러줄까 아니 계속 원숭이래? 나 원숭이! 웃기! 원숭이는 너무 정상적인 동물이니까 음... 뭐라 불러야지 제일 모욕적일까 지렁이! 지렁이! 지형이 맨날 막고도 일어나 호그네 막고도 일어나? 지인공인데 거의? 어딨어? 어 뭐야 이름표 짱맞잖아 여기 지형이 맨날 우아아아아아 어 터지는데? 바로 그.. 오! 이게요 이게요 바로 근점에서 바로 근점에서 뭐가 터지는데? 어어어 오 맞다! 오 저게 맞아 아야야야야야 아우 아파요 흠 흠 흠 흠 아 피즈 모드야아 흠 아니 자 타임! 멈춰 멈춰 움직이지마 야! 움직이지말라 했지 난 야타노카가 이미 썼어 왔네 하.. 아 뭐야 실..실이 열면 또 안나가 됐다 뭘 해? 다.. 혼자 다른 방향을 먹었죠? 아! 진짜 왜 이리 됐다 이이이 다른 방향을 먹었네 왜 날아다녀 아 왜 날아다녀 뭐 기준이아 아 이거 이상해 또 아 진짜 아 이상해 또 안 날아줘 이거 아 진짜 이거 아 진짜 흠 흠 흠흠흠흠 흐흠흠흠 흐흠흠흠 그런줄 아냐? 응? 흐에이 척척척척 척척't 나랑기 너무 힘들어 야! 붙잡아! 정면대결 아.... 와 진짜 왜 이렇게 도망쳐? 원래 원숭이니까, 원숭이는 Griff 아니 원숭이 원숭이 안 도망쳐 원숭이 도망쳐 안도망쳐 멍저워원숭이는 도망가 난 멍청이 ா 진짜 핸멍청이 아니 근데 왜 자꾸 없냐고 뭐 아니 좀 싸우고 분리하면 도망치던가 싸우지도 않고 걔 도망치면 어떻게 승부를 내 난 승부 안 내 나 학교 학교 어 그러면 포기 선언합니까? 아뇨 오케이 그럼 오늘 어피스 랍키블런거 게임 메리님이 기권하셨고요 꺼져 욕쟁이 에잇 왜 저게 안 맞아? 에잇 저거 다 썼구만 에잇 데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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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텔리포 할까요 어디로 텔리포 할까요 어디로 텔리포 할까요 다른나라 어디로 텔리포 할까요 어 뭐야 뭐야 비 꽉찬 으어어어 아 와 불리하면 나네 안 날았는데 점프했는데 거의 점프용으로써 안되나 됐어 와 점프잖아 날았어 날았어 내가 날았어 어 아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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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지금 뭐하는거야 오 야야야야야야 와 어 어디갔어 데잇 식 wären 아니 assim 시계탑 깨끗 아니 왜 안 날아줘 rome 구름 있는데 으아 빨리 쇼불보자고 날지 않으면 쇼불봐 아 님미 도망치잖아 아니 안내면 난 쇼불본다 아니 기술인데 뭐 안나러 기술 세게 그럼 님도 기술이야 기술 하나 쓰지마 그럼 아 인제 으엏 ora 미 الأoglo 미iğ 미카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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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암 우와우어어어ㅏㅗ 아 저 풀피야 백호풀피야 지금 오 뭐야 으엑 어 뭐야 저 개사기야 댐지도 저거 괜찮아요 어 뭐야 결계네 여기 야 에던지 쥐어 무슨 휘어있 아 저 뭐야 에던지가 막 휘어 어어 아 진짜 도망가지마 안발도! 아 저기 안발냐 아 사거리 풀렸다 풀렸다 풀렸어 으아아아아아 오오 도망쳐 으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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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흐어어어 흤 나이서 흐허헤헤헤헿 흐허허허허허헁 흐흐흐흥 야하앗 와 저 좋안 장난이네 야하앗 야 왜 피가없지 하지마 오지마 오지말라고 오지마! 피쓰면서 피쓰면서 어 아니 비풀핀에 이자식이 어디서 석여놔? 뭐야 결국에 뚫었어 나 결국에 안보여 뚫어? 맘대로 뚫어? 맘대로 나가네 태초팩 때문에 안보인다고 이거 싸움 길어지니까 삼판 이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잠시만 양이 대신 맞았어 양 양을 양을 포섭해? 에헤헤헤헤 포섭이는 뭔지 뭐하냐 뭔지 알아? 힘줄 All 응! 어 여기 포션이 빠지네 아 저거 왜 데미지 안들어가냐 안맞주는 거라고 생각 안하니? 흐어! 나이스 점프를 했어 시부 Splash 어디갔어? 아니 진짜 얘 미친얘기 지도그리고 있잖아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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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딱딜. 알겠냐? 예. 간다. 아이 개못해. 아이 진짜. 아니 저 댐지가 안가라. 두프라밍고. 에이 개못해. 저 저항 진짜 완전 사기야. 저 저항 풀어봐. 스킬 다 쓸까 그냥? 어? 아니. 스킬 다 쓰기 전? 아니 아니. 저항 쓰지. 저항 쓰지마. 저항 쓰지마. 뭐 말도돼서 그래. 그럼 당연히 쓰지. 저항 쓰지마. 정방으로 다 맞으면 2칸 남구만. 뭔 소리야. 정방으로 어떻게 담았죠. 지금 시험 3번으로 다 맞냐? 응. 와우 1등급. 훗! 으으! 다 부셔놔야겠다 여기. 오우! 공사합니다. 응. 공사합니다. 와 저게 안 맞아? 아. 아 저 저항. 으. 으. 으 으으! 읍 으 해! 강해. 하 millet they 한번만 더 한 번 봐주겠다 햐한번ście 하하 wee 할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은 졌네요 생일이 졌나요 불쌍이요 웅 뭐라고? 생일인데 졌냐 아 생일이니까 이게 오 이게 생일인데 안져져? 지질래? 이게 나 능력 먼저 뽑게 됐잖아 아 뭔소리야 신승лов 승님이 끝났어요 안한거잖아 내가 하지말라 했어? 응 내가 안한.. 양심꺼 안한거지 아 진짜 조용히 조용히 어쨌든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한번 10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뿅 쯧 쯧 쯧 쯧